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3장 Constituency 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품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Constituency 이라고 하는 CY 가 부르면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Constituency 라고 하는 것은 Constituent 가 보이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Constituent 라고 하는 것은 proper noun이 되겠고요. 고의명서가 되겠고 Constituency 라고 하는 것은 abstract noun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성서라고 번역을 하고요. 품사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Constituent 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Constituent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Constituent 가 보이는 성질을 얘기할 때 Constituency 구성 성분성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장을 보면 문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단어들의 결합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 puppy hit the rock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여기에 the가 있고 puppy hit the rock 다섯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순서를 바꿔서 the rock hit the puppy 하면 수학에서는 2 더하기 3이 3 더하기 2랑 같지만 언어에서는 이 문장의 단어와 이 문장의 단어를 더한 것이 값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Constituent 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을 봅시다. The elephant snowed a bottle of peanuts. The elephant snowed a bottle of peanuts.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볼 때 the 하고 elephant 는 좀 의미적으로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볼 때 snowed a bottle of peanuts 는 좀 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onstituent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미적으로 좀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stituent 구성소가 뭔가 라고 정의를 해보면 구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어의 세트를 얘기합니다. 단의 세트를 얘기하니까 set 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세트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는 각각의 것들은 다 일종의 Constituent 가 되고요. 여기에서 어피넛은 하나의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볼 어피넛이 하나의 단위죠. 이것을 우리는 영법에서 이 문장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노티드 더 볼 어피넛은 하나의 단위죠. 이것을 영어에서 부사구라고 부르고요. The elephant도 하나의 단어죠. 그리고 전체가 하나의 센텐스로서 하나의 Constituent를 형성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무엇과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루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때로는 모호하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티피컬하게 통사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요점인데요. Constituency test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odification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어떤 단어가 다른 A라고 하는 단어가 B라고 하는 단어를 수직한다고 하면 A, B는 하나의 Constituent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I bought a red balloon 경우에 red하고 a balloon을 수식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a red balloon은 하나의 유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다른 Constituency test에는 movement가 있는데 movement test를 통해서 어떤 요소들이 하나의 Constituent를 이룬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clafting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교법에서는 이제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이때 강조구문이 현상을 갖다가 clafting, 분열이라고 언어학하는 사람들은 분열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원래 문장은 He bought a brand new car. He bought a brand new car.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부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It was a brand new car that he bought.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clafting을 통해서 쪼갤 수 있는 요소들은 일종의 Constituency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pre-posing. 앞에 두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전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big balls of beans are what I like. 원래는 what I like are big balls of beans 한데 big balls of bean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럴 때도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Constituency를 이룰 수 있는 것만이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해도 이게 정문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Constituenc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동태에서 The big boy was kissed by the slubbering dog. The slubbering dog kissed the big boy. 이거를 수동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럴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요소를 갖다가 Constituency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의 원래 active voice의 목적어였죠. 만약에 이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big boy was kissed the by the slubbering dog 하면 비문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의 덩어리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Constituency test로는 replacement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치라고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I've always loved the man in a netty suit 라고 할 때 이만큼이 직관적으로 하나의 constituent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르죠. 이것을 square bracket 이라고 하는데 square bracket에 있는 The man in a netty suit 그가 하나의 constituent 를 증명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John 이라고 하는 말을 The man in a netty suit The man in a netty suit 어떤 것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러한 대치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고요. 약간 유사하지만 다르게 이 replacement에는 proform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proform은 pro noun 할 때의 pro입니다. pro noun 이라고 하는 것은 noun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에서 proform 하면 동사를 대신하는 proverb가 있을 수 있고 pro adjective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ve always loved The man in a netty suit 할 때 The man in a netty suit을 힘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이러면 힘은 언제나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의 단어이고 constituent 이니까 The man in a netty suit도 하나의 constituent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문장 Susan bought a truck with McHills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이런 것을 Mary did too Susan bought a truck with McHills and Mary did too 이렇게 얘기할 때 Mary did so too 라고 할 때 두 소 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대신하는 것이죠. 두 소 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vp 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일종의 pro vp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프로 폼이죠. 두 소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로 ellipsis 생략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한 동사구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 폼이 있었는데 동사구라고 하는 것은 두 소에서 치환이 대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동사구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vp ellipsis 줄여서 vpe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Mill found the goat nugget in the stream but I don't think John will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John will 다음에 생각된 부분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를 이렇게 지울 수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생략해도 이 문장이 정문이라면 이것이 바로 Constituent 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llipsis 라고 하는 언제나 xp Constituent 일때만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로서 Stand Alone Test 다른 말로 Sentence Fragment Test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tence Fragment 라고 하는 것은 그냥 Fragment 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말에 해당하는 용어는 조각문입니다. 그러니까 What did you see at the market yesterday 라고 하면 Marry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해당하는 marry I saw marry at the market yesterday 대신에 그냥 just marry 라고 할 때 이런 것을 조각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각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전체 문장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ppt 자료에 있는 예문을 보면 What did Mary buy at the free market? 할 때 우리가 Mary bought a bag of moldy vacuum cleaner po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만큼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만큼 얘기했을 때 이것이 정문이라고 하면 그때 이 정문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게 fragment answer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wh question을 물어봤을 때 fragment으로 대답해서 그것이 정문이라고 하면 이때 이것이 하나의 constituent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로써 이제 conjunction 테스트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단어와 단어를 a and b 가 있는 거죠. a and b 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정문이면 a and b 는 하나의 constituent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ohn and the man went to the store. 이 경우에 john은 하나의 단어이니까 분명하게 constituent 이고요. the man은 john과 묶여서 문법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니까 the man도 constituent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john and very blue went to the store. 이 경우에는 얘는 분명한 constituent인데 이 x 라고 하는 요소하고 연결했을 때 비문이 되니까 이 x 라고 하는 요소는 constituent 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onjunction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현대 영어에서 a and b 라고 묶었을 때 이 기본 가정이 이 conjunction 중에 이 등위 접속사 coordination은 a하고 b의 무게가 같다 라고 하는 equal weight 일때만 가능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the economy is in the dark rooms as yet but likely to bottom out 이 문장은 정문입니다. 그런데 품사만을 보면 이 경우에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in the dark rooms as yet p 고 likely to bottom out 이것은 ap죠. pp와 ap가 묶였는데 이 문장은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품사가 묶여도 정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in the dark rooms as yet pp이지만 이게 일종의 predicate pp고 likely to bottom out 또 비동사 다음에 있으니까 일종의 predicate 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predicate pp과 predicate 묶인 것이기 때문에 equal weight고 결국은 이 문장이 정문이다 이렇게 재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보면 이 coordination conjunction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시문에 예시문에 John eats at really fancy restaurant 자 이것이 constituent인지 아닌지를 보여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stand alone 테스트를 통해서 달리 얘기하면 sentence fragment 테스트라고 했죠? fragment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What does John do in his spare time 라고 얘기할 때 eat at really fancy restaurant 이렇게 fragment answer 대답을 했는데 정문이니까 결국 얘가 constituent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폼 테스트를 통해서 John eats at really fancy restaurant and Bill also too 이만큼을 do so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정문이니까 eat at really fancy restaurant 은 하나의 constituent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eating at really fancy restaurant 이 경우에는 영어의 특성상 인이 붙어야 됩니다. eating at really fancy restaurant that's John's favorite past time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 요소를 이동시켰을 때 여전히 정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eat at really fancy restaurant 는 하나의 constituent 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John eats at really fancy restaurant 그래서 eats at really 가 constituent 인지 아닌지를 보여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stand alone 테스트를 하면 what does John do in his spare time 하면 eat at really 이렇게 얘기하면 비문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constituent 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폼 테스트를 통해서 John eats at really fancy restaurant and build also to fancy restaurant 요만큼만을 두 수업으로 바꾸면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요. eating at really that's John's favorite past time 이 경우에도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it's at really it's at really 라고 하는 것은 constituent 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constriction 구조적인 구조적인 속성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다음 장에 이제 이제 프레이스특처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잠깐만 보여드리면 The man eats at fancy restaurant 라고 하는 것은 정문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영법을 통해서 보면 이만큼이 subject고 이만큼이 플레드킷이죠. subject는 영어에서 보통 mp 로 표현되고 플레드킷은 영어에서 많은 경우에 vp 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추리라고 하고 이런 것을 bracketing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에요. 같은 얘기에요. bracketing은 1차원적인 표시방법이고 추리라고 하는 것은 2차원적인 2-dimensional 표시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긴 하겠지만 미리 잠깐만 얘기를 하면 Sub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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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말인데요. 어떤 경우는 클로즈 자체가 센텐스이지만 클로즈가 모여서 센텐스가 될 수도 있죠. 센텐스 클로즈를 쪼개면 subject mp와 predicate vp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subject mp는 determinar determinar 라고 하는 것은 article을 좀 더 일반화해서 쓰는 말입니다. the, 그 다음에 명사, the man으로 쪼갤 수가 있고 이 the에 the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and에 man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the man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 vp라고 하는 것은 쪼개면 동사랑 전치사고, pre-potional phrase가 되고요. 동사에 it을 집어넣고 이 전치사를 좀 더 살펴보면 at fancy restaurant 이니까 전치사 구를 쪼개면 전치사와 나머지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을 다시 쪼개면 형용사와 명사. the man is at fancy restaurant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사론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이 장에서는 이제 constituent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constituent 가 보이는 속성을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modification test, movement test, replacement test, ellipsis test, stand alone test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조심할 것은 어떤 문장에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요소가 constituent인지 아닌지를 보이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테스트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혹은 more than one, two or more의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요소가 약간 wicked해서 이러한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나머지 테스트는 통과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constituent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3장 Constitutions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